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되었던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한국 경제와 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지난 2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되었는데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한일 간의 갈등이 악화된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도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간전망대에서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성장률 영향 그리고 이제 E-12와 FMC를 앞두고 주요국 통화 정책에 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주간전망대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파트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글로벌 일본연구원의 김영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으로 계시죠. 경제일 것 주는 남자 김광석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벌써 7월이 다 가려고 하는 와중에 또 일본의 참여선거도 그럭저럭 끝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한일 간의 갈등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요즘 제일 바쁘신 우리 김영근 교수님 여기 일본에 지금 일본하고 결국 불거져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간의 어떤 배경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 한번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번 참의원 선거 7월 21일 날 치러진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린 게 훨씬 이해가 빠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일보 아베 수상은 스스로 자처한 그런 패널트킥을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패널트킥을 선방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헌의 꿈을 목표를 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예를 들자면 164명의 선수를 최종 선발전에서 뽑아야 되는데 164명을 뽑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절반의 승리다. 사실은 거의 선거에 참가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한국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반도체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그리고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에서는 한국에 소중한 학습 기회를 줬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어떤 선거에 참가하지 않고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일본에서는 아까운 또는 절반의 실패에 이어졌다. 다만 선방은 했지만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다. 여기서 비디오 판독이란 WTO의 최종적인 결과, 재소 이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일본이 실화해야 될 어떤 국제적인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일본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일본은 때리겠다고 나선 선수들이고 우리는 일단 맞고 있는 상황인데 때리는 쪽에서 고전하면 맞는 쪽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방학 숙제를 예로 들자면 방학 숙제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한국은 옆에서 그 우등생이었던 반도체의 소재 세계 분야에 있어서의 우등생이었던 옆에 일본이라는 친구가 숙제 내일까지인데 너도 숙제했나? 라는 어떻게 보면 몰랐던 숙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리고 한국의 어떤 기술 패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함으로써 한국도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산업의 어떤 분업 구조에서 질서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아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도 굉장히 동의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우리 제조업 구조를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뭔가 모멘텀을 줬다 하는 관점에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혹은 2, 3년 동안에 풀어야 할 그 숙제가 너무 크게 등장해서 어쩌면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 방학이 끝나버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또 징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논의를 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본이 어쨌든 2012년에 등장하면서 그 전에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런 역사 속에 아베가 뭔가 해결을 제시하겠다는 것처럼 등장했습니다. 회선같이 등장했는데 2012년에 등장하시면 아베 정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때 시작이 됐는데 아베 정권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아베모이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면 결국 다 경기 부양 책이거든요. 정말 막대한 인프라 투자 진흥하고 소비세 절감, 법인세 절감에서 엄청나게 경기 부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경기 부양이 안 된 거예요. 경기 부양이 안 됐고 2020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IMF가 전망하기를 0.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베는 굉장히 지지율을 잃게 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금 나름대로 한국을 제재를 가하면서 나름대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닌가 절반의 실패를 거뒀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과반의석을 갖게 된 지지율의 어떤 성공, 절반의 성공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공격이 우리 한국 경제에 준 돌풍 같은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민들이 굉장히 크게 산적해 있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돌파구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나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숙제 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부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주류 언론의 시각은 그거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또 참여 선거일도 공표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생각이 그쪽으로 미칠 가능성이 컸는데 이거 지금 참여 선거 앞두고 하는 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쏠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나치게 이번 선거형으로 한국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들은 한 요인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그 아베 수상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과정입니다. 역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7월 1일 날 무역 제재 조치를 발표를 하고 7월 4일 날 발동을 하면서 선거를 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6월 30일에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 회동을 도시 이후에 하면서 그 전날 6월 28일과 29일에 오사카에서 20개국이 모인 G20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의 자유무역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폐막식에서는 정작 반보험운역주의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퇴장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6월 30일에 세계 글로벌 스포트라이트는 다 한국이 가져갔다.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져갔다. 트럼프가 가져갔다라는 측면에서의 지금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특히 아베 수상이 노리고 있었던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의 역할론 자체에서는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리고 2018년부터 공을 들여왔던 북일 수교 그러니까 북일 정상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언론들에 특히 한국에 독채하지 않은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한 젤러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문파트장 보시기에 그때 이후 지금까지 우리 시장이 말이에요. 주가로 칠 것 같으면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부질합니다. 남들 갈 때 잘 못 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진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진하죠. 환율 측면에서도 우리 원화가 지금 제일 약합니다. 약합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사안 때문인가요? 아니면 버무러진 좀 복합적인 이유라고 보시나요? 저는 분명히 이번 사안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작용했다. 가뜩이나 대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고 대내 환경도 사실 전반적으로 소비나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데 이런 상황에 업친돼서 침격으로 일본의 무역 제재가 더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이 반도체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들 보면 결국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보는 인식이 많은데 그 부분을 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그나마 투자할 게 반도체 쪽밖에 없는데 반도체의 매출이 없어진다. 혹은 매출이 하강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경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수출이 줄어들 거고 상대적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화는 좀 약해지고 주식도 별로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동의합니다마는 실제 26일부터 미국과 일본의 무역 교섭이 다시 시작됐고 미국과 일본 사이 트럼프의 일본 자편배싱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편배싱이요. 배싱요. 배싱 때리기. 그런데 이 부분은 자동차 부분과 농산물 부분을 개방을 해라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 때문에 미국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상태에서의 미국 달러 자체에 연동된 그러니까 엔화와 달러에 연동된 부분으로써 한국의 환율이 나타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김 박사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일본이 핵심 소재 세 개를 건드렸다. 세 개만 건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공급망에 있어서 한 군데가 우리 특히 우리 반도체 디렘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상당한데요. 거기서 구멍이 나면 분명 일본도 미국도 전반적으로 다 중국도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없으며 이걸 갖다가 미국은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이며 아니면 오히려 여기서 미국이 뭔가를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아베 정권의 조치가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해석됩니까? 정말 이게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그런 답변일 만큼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차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은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대단위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죠. 만상 흑자. 결국은 좋은 무역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만성 적자를 유지해왔던 수출 파트너로서는 좋은 대상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급사슬기지였던 거죠. 일종의 원자재나 핵심 기술이나 원료 그리고 생산 장비 부문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일본에 의존해왔던 구조인 거죠. 결국 우리가 열심히 스마트폰 팔고 열심히 랩탑 팔고 열심히 배터리 반도체 팔 때 계속 일본 제품 팔아주는 구조였던 거죠. 같이 동시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이 득을 보는 것은 결국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하고 양상이 약간 비슷하게 가는데요. 중국이 중국 제조 25를 발표하고 제조를 계속 고부가 가치화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반도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또 시스템 반도체 영역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결국 그거 우리 건데 하면서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고 특별한 한일 관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는 주요한 기술, 주요한 생산 장비, 물질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본에 의존해오는 관계니까 내가 스크래치 나더라도 너를 때리겠다 하는 그런 패권 전쟁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중국을 때리면 미국도 괜찮으냐 미국도 같이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무역 파트너로서 좋은 무역 흑자국 대상국으로서 물론 한국을 좀 상처나게 하지만 동시에 그 피해가 같이 일본에게도 오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불매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굉장히 싫어하는 방금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으로서도 기대하는 부분은 일본의 무역 제재 조치가 결과적으로는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공급 사슬망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악영향을 주는 나쁜 회방꾼이 됐다. 자유무역의 회방꾼을 유도하는 부분 자체가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국제 여론전에서 중요한데요. 다만 일본이 이번 행동 자체는 가트 21조에 의한 안보상의 예외 조치이다.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을 점검한 거다라는 부분들은 미중의 무역 마찰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를 때리듯이 어떤 안보상의 이유 자체를 점검한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보장 국제무역체제라는 무역체제 상의 WT하고 연동되는 거여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자유무역과 무차별 원칙과 그다음에 수출 제한금지라는 다양한 모든 글로벌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 자체에 어떤 자기 마음대로 스토퍼레 브레이크를 걸쳤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들을 전국 글로벌 차원에서 설득하는 게 중요한 한국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하고 추가 제재리스트를 계속해서 앞에 천 개 몇 개월을 연속으로 발표하겠다는 건 차이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갑자기 추가 제재리스트 발표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지금은 백색 국가를 제외시키겠다라는 그걸 명박히 하고 있고 각의 결정에서 앞으로 결정될 건데 이 이유는 사실은 같은 일조의 무차별 원칙 차별 금지 조항의 피해나가기 위해서 27개국의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그 제외를 시켜버림으로써 우리는 처음부터 이 국가의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앞으로 싸우기 위한 카드로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제재리스트를 발표할 걸로 저희들은 상당히 그런 전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27개국 백색 국가에서 바로 빼버리는 거죠. 그게 훨씬 더 WTO에 제소를 당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유리한 해석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아까 선거용으로 무역 제재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길게 보고서 한 건지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선거용으로 끝냈다면 흐지부지 좀 될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일본이 전략적으로 싸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베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하신 부분이 WTO의 제소 과정에서 중간중간 경산성의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발언에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보상 판결에 대한 그런 대항마로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는 어떻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연동돼 있다는 걸 또 하고 있지만 WTO 제소 과정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나 또는 전략물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만 강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인 경향을 얘기한 거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거 선거용으로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이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일본에서는 아시다시피 참의원 선거는 6년제 임기에서 이 절반씩을 3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4년의 임기인데 보통 평균 2년 3개월 정도로 굉장히 단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다시피 일본은 의원 내각제 제도로서 중간에 어떤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3분의 2 개헌 발의선에 가져가면서 중의원 해산을 통해서 동시선거를 굉장히 노렸었습니다. 이번에요? 그래서 사실은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3분의 2에 도달했을 때는 정말 화끈한 원샷이 되는 거죠. 개헌을 어떤 그런 국회에서 발동을 시키고 제의를 하고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절반만 넘고 과반수만 넘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해서 노렸으나 그게 실패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으로서는 아베로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거 자체를 동시선거를 치를 수 없었다. 그 부분은 인기가 2021년 10월까지인데요. 아베 수상이. 그런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참여원 선거도 3년이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해산을 하기에는 올해 10월 1일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도쿄올림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를 남기고 있어서는 이번이 마지막 평가전이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더 이상 찬스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의원 참여원에서 다 양원에서 3분의 2의 어떤 개헌 찬성 세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개헌 발의를 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 국민투표 붙였을 때 과반에 찬성이 나오는 분위기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본의 국민들의 자정능력은 굉장히 높고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아베와 같이 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뜻을 같이하는 공명당 공명당조차도 이번에 매니페스트 정책 강령에서 개헌의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어떤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떠나서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그 부분을 쉽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는 상황 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밝힐 수 있고요. 더군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48.8%라는 것이면서 예를 들어서 물론 48.8% 나머지 51.2%가 반드시 다 아베의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낮은 투표율과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일본의 전반적인 그런 정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일본의 국민성을 감안해 본다면 평환법 구조에 이 부분을 없애고 전쟁을 칠 수 있는 낙가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아베의 꿈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박수 칠 때 접어라 개헌의 꿈을 이라는 선거였다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개헌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그래도 역대 수상 중에 총리 중에 평화헌법 한번 개헌해보자고 한번 발이라도 해보고 국민투표에 붙여만 봤다만 아니면 본인은 만족하나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업적인가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이고요. 사실은 외조부였던 기시노부스케 수상도 어떤 그런 메가더의 GHQ에서 만들어진 그런 평화헌법 구조에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개헌을 굉장히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심성은 조상 탓이라 라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외조부의 뜻을 본인이 작년에 이제 메이지의신 150주년인데 작년부터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공을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걸 개헌에 개헌을 발휘했다는 것 자체로서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최초로 개헌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수상이라는 그 이미지로서 정말 어떤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수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평화법 구조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 자체에서는 이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물질적 말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걸 등록을 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그걸 왜 좋은 걸 왜 개헌하느냐 라는 걸 막는 정도의 시민 레벨의 어떤 평화법 구조에 대한 인식들은 굉장히 탄탄하고요. 또 그리고 십살이 거기에 대해서 전쟁으로 치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기란 쉽지 않는 것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다만 아베 수상의 본인의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의 꿈을 접고 금방 성격이 바뀌는 그런 성격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노력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만약에 소설을 쓰라면 작가의 성향이나 지식 역사인식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수십 편의 다른 색깔의 소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문파트장이 미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옛날에 진주만도 공습했다가 미주로회에서 무조건 항복도 하고 원폭 두드림 맞고 그다음에 우리는 일본열도 밖으로는 안 나갈게요 해서 자위되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뛰쳐나가겠다 해서 무슨 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 봐주시겠어요? 봐줄 때는 뭔가 또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일본의 한국 무역 제재에 과연 배후에 아무도 없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미국이 뒤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이번에도 볼턴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볼턴 우리나라는 일단 미국에 중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근데 미국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또 대중 중국과 이제 무역 분쟁을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사실 미국이면 제가 진짜 미국이면 일단 극동아시아에서 일본은 포기할 수 없죠. 한국은 포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일본이 만약에 아베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저는 사실 아베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몸개그도 하고 몸개그도 하고 서양이나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오면은 아유 막 벗어발 벗고서 나가서 환영도 해주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유 뭐 수상이 저러냐 가벼워 보인다 뭐 이러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로까지 숙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 보여요. 당연히 트럼프에 숙였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무역 분쟁에서도 혹시 미리 그 G20에서 또 트럼프랑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개는 안 됐지만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나 이번에 한국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나 이거 좀 안 좋게 나오면 한번 때려보란다. 그럼 트럼프가 또 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허락을 해주는 대신에 너 뭐 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맨디브로 갈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뭐 중에 딜이 있었는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딜이 잘 됐다면 그럼 또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잖습니까? 좀 그래서 그게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 얘기하던 중에 3천포로 잠시 빠졌습니다. 김 박사님 WTO 재소한다고 하지만 이거 한두 달 만에 해결되는 문제 아니죠? 거의 뭐 범국민적인 상식이 돼버린 이야기겠지만 보통은 한 2, 3년 정도 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보통 2, 3년 간다. 근데 이제 WTO 재소 과정에서 앞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군사 안보적인 위협을 할 만한 물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 증거를 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을 증거를 명확한 증거를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소에 승소는 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재소 과정은 어쨌든 국제 여론전 결국 미국을 비롯한 미국이 중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다른 선진국들의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회방하는 회방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론에 알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제적인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경기 급냉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재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더 모으고 그럼으로써 중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세월이 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23일 24일에 일반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각료 각위 결정에서는 2년마다 열리는 회의에 비하면 이건 최고 결정 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두 국가가 합의를 하셔라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패널을 권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의 과정에 전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고 사실은 한국으로서는 과연 북한으로 이게 흘러갔는지를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한일무역실무협의회에서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제소를 하는 과정 자체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오염물질 그러니까 수산물의 수출 금지에 관련된 최종심에서 올해 한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으로 돌아가서 2013년 7월 달에 일본이 제소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게 2018년에 1심에서는 한국이 패했습니다 5년 만에 그래서 한국이 패했으나 거기에서는 올해 2019년 4월 11일에 최종심 2심이 최종심인데요 그러니까 항소기구로서 여기서 한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위생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를 연동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심에서는 전직 현직 외교관들이 그걸 3명이서 판결을 내리는 거고요 최종심인 2심에서는 상주하는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5년 6년을 걸릴 것을 상정한다면 외교 전직 1심에서 지난번에도 1심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현직 외교관들을 설득하는 외교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일본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승리를 노리는 건데 지금까지 일본이 WT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많은 가장 많이 재소당하고 많이 재소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 재소가 끝난 상태에서 기업 둘 다 싸웠던 기업들이 사라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소 끝나고 나서 누가 너는 이기고 너는 졌다 하지만 둘 다 벌써 사실 산목숨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더라도 이게 수년이 걸릴 일인데요 그 과정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핵심 소재 세계 수출 규제 그리고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우리 반도체가 생산이 힘들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더라도 이게 수년이 걸릴 일인데요 그 과정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핵심 소재 세계 수출 규제 그리고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우리 반도체가 생산이 힘들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원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최근까지 굉장히 침체되었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재고 소진에 관해서 90일간의 유예 기간 중에서 한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70일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직접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밝히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가 백색 국가로 제외하면 얼마나 피해가 될 것인가 라는 것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산업별 밸류체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동시에 특히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한일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벌어질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수소경제사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AI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한국이 경쟁력을 갖는 정부로서는 투자와 또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정비해주고 또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피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주는 부분에 집중하고 기업으로서도 과연 이 부분 자체의 부품의 대체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 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떤 식의 국산화하는 과정 자체의 모습을 액션 플랜이나 전략적인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지나치게 이건 전망이 이건 한국에서 굉장히 크다 적다 없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과 같이 맞물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수소경제사회에 대한 비전 자체를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 정부 우리 또 국민들은 굉장히 캐치업이 빠른 나라고 충분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아직은 세계적인 그런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수소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앞으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아젠다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파트장님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뭐 하나 짱 오지 않아요? 평소 우리 문파트장님의 빠른 머리 회전을 보면 아직까지 90일간의 유예 중에 한 20일 정도 지나서 한 70일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한 70일 이내에 우리 지금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같은데 앞으로 남은 70일 이내에 어떻게 뭔가 풀릴 것 같지도 않습니까? 뜬금없이? 글쎄요 아까 그게 이제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용이다? 그럼 그냥 흐지부지 풀릴 것 같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미국이 뒤에서 허락을 해줬다거나 혹은 일본이 좀 더 장기적인 더 큰 그림이 있다면 이게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이 엮여가지고 한국을 한번 여기서 혼을 내줘봐야겠다 열강들 틈에서 한국이 정치적인 소위 말하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또 그 이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결국 이제 우리의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시 미국에 있고 또 중국에 있고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물질들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다만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 반도체 로드맵 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가서 시스템 반도체로 가자 시스템 반도체를 공장을 미국에 뒀는데 지금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멈추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생산의 차질은 상대적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생산 차질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또 반도체 가격이 오히려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같이 맞물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 비전으로서 가고자 하는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흐름 속에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그것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었지만 수소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가 다양화되고 더 확산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아닌 그 밖의 산업인 건데 마침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산업들이 되겠지만 앞서 수소경제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간다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은 수소경제 수소사회의 쇼케이스화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쿄올림픽 성화봉성을 수소에너지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거기부터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치 평창올림픽 때 5G를 선도하는 나라로서 선보인 것처럼 수소사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할 텐데요 그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선수들 그리고 여러 VIP들 왔을 때 스테이디움이나 호텔까지 연결하는 이 모든 연결로를 수소 버스로 하고요 수소 버스가 결국 다니면서 수소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 인프라 보급까지 다 그러니까 수소를 사용하는 부분 전기 수소 전기차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부분 운송 저장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생성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화석 연료에 기반한 생성인데 일본은 전기 분해 방식으로 생성하는 게 이미 상용화가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이 수소 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일본과의 기술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교류 R&D 교류 그리고 기업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 그 밖의 다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뼈아픈 그런 경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좀 이런 것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영역입니다 마침 제가 7월 초에 일본에 있으면서 수소 관련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본의 수소를 에너지로 수소발전소라든지 그다음에 도요타의 미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소 관련된 많은 기업들 그다음에 세계의 기업들이 왔는데 그 부분에서 발표자들 상당 부분이 한국은 올해 연초에 수소경제사회를 발표를 했지만 굉장히 두렵다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그런 발전속도라든지 캐치업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경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켓 자체가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에 어떻게 파일을 키워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수소사회로 앞당길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한국이 후발업체지만 같이 공조를 국제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014년에 수소백서를 발간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소경제사회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3.11 동일본대진이 발생한 이후에 원전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본이에요 충분히 수소라는 단어 자체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깨끗한 에너지 물로 태어나서 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친환경 이미지 자체를 전략적으로 인문학의 옷을 입고 인문학 어떻게 보면 안전한 이미지라는 우리는 그냥 수소하면 수소폭파라든지 이런 폭발이라든지 폭발로 어떤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부분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을 같이 지금은 같이 공조체제를 가져간다는 이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한국이 더 비전을 제시하고 글로벌 한국형 플랫폼을 한국이 먼저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담론 형성이나 R&D의 투자 자체가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한국의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한 산업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치는 어떤 융합적인 산업계로서 연동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진짜 그렇다면 주고받는 외교적 수사가 한마디 한마디 진짜 조심스러워야겠다 이거 서로 감정상하고 이거 뭐 진짜 그거 하다가는 이걸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하든 풀어야 되는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서로 최대한 상대방의 가슴을 후배팔라고만 들다가는 이거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제한되어서 그 다음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꾸 지금 시장에서 혹시나 일본이 추가적으로 또 빈정상해가지고 뭐 주식이 됐건 뭐가 됐건 은행권에 자금이 됐건 돈 빼갈까봐 걱정한다는데 크게 뭐 어떻게 걱정할 만한가요?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최근에 받았던 전화가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여신 전문 업체라고 카드사나 캐피탈사나 여전사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줄여서 여전사라고 하는데 그 여전사들 채권들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번에 뭐 일본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분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든지 뭐 주식을 사줬든지 이런게 뭐 대략 한 최대 한 53조 된다 53조? 네 그 53조 중에 한 13조 정도는 이제 주식이고 1.6조 정도가 이제 한국 채권이고 나머지 이제 비는 게 있잖아 한 40조 그게 이제 중복된 게 좀 있어가지고 적게 추정되면 크게 추정 최대 맥스 40조고 적게 추정되면 한 27조 8조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 대출들이에요 국내 대출한 것들 미국 일본에 이제 은행들이 되게 많고 그 은행들이 돈이 또 겁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돈들이 주로 일본 내에서보다는 해외로 많이 가서 해외에 가장 우수한 기업들에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이제 그 대출분들이 국내에 꽤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최대 40조 정도 되는 물량들이 이제 그런 거고 또 이번에 뉴스로 나온 건 금감원 발표상으로는 그 여전업체들이 그 안에 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물어보셨어요 어이구 이 사람들이 이거 돈 빼면 이거 여전업체들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한 10에서 한 16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나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간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최종국 금융위원장께서는 별 영향이 없다고 별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 위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여신이 그 여신만 주식 차권 다 빼고 순수하게 여신만 보면 국내 총여신의 한 1% 약간 넘어갑니다 1.2% 되는데 작지 않은 물량이에요 사실 그 정도는 근데 뭐 일본 정부가 이런 갈등이 있으니 돈 빼라 뭐 이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설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특히 일본 은행이 개입을 하거나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외에 투자된 금융들을 회수하겠다 이런 액션은 있을 수도 없고요 뭔 센스다 또 그리고 설령 그런 행위를 했었을 때 거기에 어떤 휘둘릴 정도의 한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어떤 기초 체력이 약하지 않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 오히려 그런 한국의 제2금융권 또는 지하금융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와 있는지 자체도 1%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더 파급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련된 그런 투자 회사들이 오히려 돈을 안 빌려갈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은 그러면 그거는 기후에 가까운 우려다 생각하고 김 박사님 자 이제 2분기 GDP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1.1%입니다 1분기가 수정체가 마이너스 0.4니까 뭐 어지간하면 그 정도는 나와줘야죠 자 그런데 지금 1분기 마이너스 0.4에 2분기가 1.1% 그러면 지금 이게 한은에서 이번에 수정한 2.2% 달성하려면 3분기 4분기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2% GDP 성장률을 올해 보이려면 보이려면 하반기가 대략 한 적어도 2.4%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하반기에 하반기 성장률 자체가 2.4%가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그런 목표 달성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한일무역전쟁과 빗대어서 좀 몇 가지 이슈를 한 가지 이 성장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중요한 정책 한 가지가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에요 유턴 기업 지원 유턴 유턴하는 기업들아 내가 유턴하면 세제 지원 자금 지원 여러 가지 지원 해줄 테니까 어디서 유턴한단 말입니까 우리 여러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는 오피셔링이 계속 유행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치 트럼프처럼 트럼프도 유턴하는 기업한테 적극적으로 법인세 절감해주고 하는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기업들 제조공정이나 일부든 전부든 돌아오면 결국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상승해서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겠다라는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좀 강력한 정책 기조로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 정책 중에 근데 재밌는 것은 한일 무역 분쟁 말고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제조공정이 세계의 공정이 다 베트남이나 인도나 미얀마로 건너가고 있잖아요 이런 건너가는 일종의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일 무역 전쟁 때문에 결국 유턴하는 기업들이 더 망설이거나 오히려 지금 제조공정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켜야 되는 오프셔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굉장히 좀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님 말로 삼성이 공장 딴 데로 옮기고 싶은 상황 한국에 둘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은 일본의 이런 무역 제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을 해외에 더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중국 공장을 한국에 들어오려고 계획했던 기업들마저도 한국으로 돌려오는 게 아니라 그밖에 다른 신흥국으로 더 보내는 그런 현상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이런 유턴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좀 흐트러지는 경향성이 커요 그만큼 한일 무역 전쟁이 단순히 무역 혹은 공급 이것뿐만 아니라 공장의 이동성의 관점에서도 한국 경제가 이 하반기에 뚜렷하게 성장할 만한 만약에 미중 한일 무역 전쟁이 장기전이 된다면 그런 어떤 회복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희박해지는 그런 좀 암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DP 관련해서 시장에서 특별한 반응은 없었죠 시장은 오늘 이제 장 초반에는 숫자 1.1이면 일단 크니까 약간 까눌했지만 1분기에 어차피 마이너스 0.4였고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2%나 나오겠냐 올해 총 해서 성장률이 그런 것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결국 채권밖에 없다 또 채권으로 매수가 몰렸고 돈이라는 게 갈 때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주식이야 어차피 다 포기했고 채권 아니면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혈안이 돼서 잡으려고 하면 그럼 당연히 돈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채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재밌는 뉴스들을 여러 개 좀 봤는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또 나왔더라고요 내년도 그리고 두 번째가 국민연금 납부의 변화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물론 고소득자 중심으로 좀 늘리는 거는 맞는데요 전반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갑니다 부담이 커지다 세금도 더 내고 국민연금 내는 금액도 더 커지고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소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쉽게 말해서 연금이나 세금인 거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었죠 아마 비슷한 흐름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망가진 거를 정부가 정부 지출로 좀 많이 해서 이거를 메이크업 해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바입니다 그건 또 내년 가서 또 계속 추경 얘기해야 되는구나 추경도 지금 통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00년대에 추경이 제 기억으로 두 번 한 해에 두 번 있었던 해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추경이 두 번씩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22나 연준이 시장 뒤통수 사실 파월은 올해 초부터 계속 뒤통수를 쳤거든요 올해 초가 뭐예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했죠 작년 10월에 한번 크게 치면서 시장이 완전 망가졌어 중립금리 한 주 한 번 했다 그때 12월에 12월에 그냥 막무가내 금리 올려가지고 완전 망가뜨렸죠 그러다 이제 1월 달에는 좀 아유 저 살살 할게요 한번 1월 초부터 얘기했었는데 또 그 이후에도 그렇게 뭐 금리를 내린다거나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월 지난달 FMC에서 좀 금리를 좀 빼겠다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정도표에 좀 나타나면서 시장은 아 그럼 이제 금리 크게 내리나 보다 하는데 아직 그 트럼프는 계속 뭐 얘기를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연준이 아주 파격적으로 더 나서서 금리를 원래 중앙은행이 원래 그렇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는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DNA가 그렇죠 원래 올리는 걸 더 좋아하지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지 않은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미국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만 좋고 지금 IMF에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업 실적도 좋더만 미국만 올렸어요 기업들도 전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다 모여있고 되게 부러운 나라인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돈줄을 안 풀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올해 지금 이번 달 다음 주죠 FMC에서 한 번은 당연히 내리는 거고 25P 더 나가면 50P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치가 이미 충만해져서 굉장히 그렇게 안 하면 오히려 더 걱정할 상황인데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아주 비슷하게 보고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IMF와 월드뱅크의 전망이 다 그렇습니다 향후 전망이 향후 전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거나 인하하는 기조로 전환을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최근에 나온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제 오늘 정도 얘기 나왔던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와중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BOJ 통화정책회의가 한 작년 재작년 우리나라 금통위처럼 돼가지고 요새는 언제 열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구로다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해도 별로 뉴스도 안되고요 뭐 더 이상 정책 여력도 없는 와중에 지금 이제 결국 제일 먼저 저 바텀에 가있고 나머지 전부 레이스 투 바텀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남들도 다 구로다 따라가고 BOJ 따라가는데 지금 BOJ의 입장에서 더 예를 들어서 연준이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컨센스처럼 금리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내려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원하는 듯이 달러가 좀 약세로 가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러인이 그러면 100엔 쪽으로 가고 이러면 BOJ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과 일본의 환율에 대한 구조 협의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건 미묘한 문제고 또 그리고 자국 내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 감안했을 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율에 의존한다는 모습을 취하면 결국은 그 부분에서는 또 역으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비오제 일본 은행의 어떤 구로다 총재의 입장 자체를 어떤 식으로 미국이 읽고 또 그리고 일본의 엔저 자체를 지속하고 싶다는 욕망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보다는 지금은 이제 달러의 저 유로 유도를 하기를 미국은 원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걸 유도하기 전에 제스처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신무역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농산물 개방을 통해서 일단 프레쉬를 넣고 그런 과정에서 환율을 조정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일본의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 관료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죠 관료나 또는 비오제의 총재가 힘을 가졌는데 지금은 수상 관저 주도의 관저 정치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베 수상의 가장 큰 공적이 관료의 사기를 가장 떨어뜨려 놨다 관료 조직을 폭파시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하는 그런 코드 맞추기 총재가 같이 아베노믹스와 같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스스로 환율 조정에 나선다기보다는 마크 환율 정치를 할 것이다 라는 걸 본다면 십사리 오늘 제가 같이 응하지 못했던 음모론이라든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익숙치 않는 토론 방식이어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일본은 아까 시나리오가 맞는다면 미국과의 안보혁명이라는 미일 동맹 자체의 축은 그래도 무역에 있습니다 가장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지금 저희들이 한일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무리하게 일본이 미국과의 양자 교섭에서 원하는 환율은 이렇게 땡겨달라 또 그리고 일본의 금리라든지 소비세 인상과 연동된 국민 다독거리기 자체에 나서야지 그런 부분들의 국제금융시스템 자체를 한번 판을 쉽게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본인의 금융에 있어서의 운전자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제금융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부분들을 보고 싶지 특정 어떤 BOJ의 총재가 세계 금융시장에 환율과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리스 존슨 결국 브렉시트 강정파라고 인식되어 거기가 되면서 되자마자 또 10월 31일이라고 또 못박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뉴스일까요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뭐 불확실성이 확실화된 느낌이라고 불확실성이 확실화되었다 거의 불확실성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고 하드브렉시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불확실성 이라는 것 자체가 확실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시장의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하드브렉시트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ECB나 통화정책 담당자 혹은 재정정책 담당자 다 모두 마찬가지 경기 부양을 위한 방향으로 완화적인 방향으로 적극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ECB의 기준금리 인하나 또 그것에 따른 세계적인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밖의 세계 신흥국들 혹은 선진국들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이것은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봐도 완화적으로 돼야 되고 저래봐도 경기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러면 지금 시장은 소위 말해서 그러면 앞으로 약간 법을 비스무리한 거라도 올 거야 라고 해서 막 달려야 되는데 이미 다 달려왔어 그런지 아니면 은근히 뒤통수를 맞을까 봐 걱정스러운지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거든요 주춤주춤거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N화하고 달러 대비 N하고 달러 대비 파운드를 좀 많이 사고 싶습니다 파운드를 사고 싶고 N을 사고 싶다 N을 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글로벌 저는 제가 보는 글로벌 유동성과 유동성이 결정하는 자산가격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9월까지는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왜 안 좋냐면 미국은 그렇게 돈 푸는데 아주 적극적이진 않아요 경기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은데 굳이 여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을 풀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그림인 게 2014년에도 한 번 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은 되게 긴축적이었죠 그때는 2014년을 한 번 뒤돌아보면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이제 테이퍼링 하고 있던 때였었고요 테이퍼링 하면서 14년까지는 네 14년에 그랬었고 그러면서 드라기 총재가 나와서 QE를 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도 되게 세게 완화적인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엄청 세져서 그랬죠 다 죽을 뻔했어요 달러가 엄청 세졌고 중국이 하면 망할 뻔했었고 원자재 박살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의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의 모양새가 좀 비슷합니다 유럽은 돈 풀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도 그것만큼 혹은 최소한 그것보다 더 풀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더 풀라고 하는데 지금 연준이 그렇게 안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림이 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달 동안 이 그림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적어도 뭐 트럼프가 진짜 연준을 파월 의장을 강등을 시키든지 뭐 해서 정말 쫄게 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약 달라고 좀 와야 되는데 지금 쉽게 약 달러가 오지 않는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약간 2016년 전저점 비스무리하게 파운드 달러가 좀 달러 타파운드인가요? 파운드 달러죠? 파운드 달러 파운드 달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브렉시트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많이 익숙해진 재료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늘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들 하는데 이 분석이 지금까지 저도 그런 표식하지만 잘 틀려요 왜 틀리냐면 또 그 자리에 가면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벌써 제 스타일이 달라진 거 보세요 저도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옛날 이미지 옛날에 보리스 존슨 이미지는 머리가 엄청 엉클어져 있고 봉도 남발이죠 특히 언론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아주 이상한 트럼프처럼 입돌아가 있는 사진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깔끔해졌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주 단순해야 되는데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됐어? 영국? 그런데 또 파운드가 더 안 떨어져? 그러면 사고 볼 일이야 그런 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패널분들 어렵게 모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혹시 제가 빠뜨리거나 아니면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신 게 있을까 싶어서 1분 멘트 하나씩만 한마디씩만 듣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계속 길게 하시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한일 무역전쟁 관련된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일본은 앞으로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이번 주부터 갑자기 지금 아베 수상이 휴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왕 즉위식이 10월 22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1일짜리 소비세로 인상을 앞두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8.15 광복절 기념사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백색국가 제외 자체가 지금 오늘 가계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가계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30일 아니면 8월 2일 아니면 8월 6일인데 그게 굉장히 늦춰진다고 해서 보통 이제 3주 내지 30일이면 8월 말 9월 초까지 지연될 겁니다 지금 백색국가 제외 자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어떤 8월 15일의 기념사에 일본에 관련된 대일 선언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가장 한일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라는 세 가지의 어떤 기본 청구권 문제가 발달 전개가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걸 새롭게 날려버리자 이런 부분들은 국제 규약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떻게 이 65년 체제를 안정화시킬 것인가 라는 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가진 딜레마는 뭐냐면요 북핵 교섭에 참석하고 싶고 평화 프로세스의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리고 북일 교섭에 있어서의 새로운 어떤 일본의 아베의 능력을 보여주기 바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 우리가 안전 도와줄게 그분들은 안보 위협이 가장 딜레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도쿄올림픽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4천만 관광을 목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화는 못하다 방사능에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안전의 안전의 조력자 역할로서 포스트 1965년 체제의 한일 국교정상화가 아니라 한일 국교 안전화 선언에 동아시아 안전구상 등을 포함해서 좀 전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특히 시민들은 항일운동 한다는 자세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산업계에서는 어떤 대한독립 만세와 더불어 어떤 대안 기술 독립 만세를 외치는 어떤 플랫폼의 형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우리 문파트장 저는 이제 늘 그렇지만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성장이라는 게 결국은 첫 번째 소비 사실 민간 소비를 많이 잡는 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정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두 가지가 있는데 건설 투자는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설비 투자는 기업들이 심리상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출 순수출 뭐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밖에 없다 우리 성장을 좀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앞으로 좀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드리는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김광수 저는 GDP 성장률이 거의 2.0%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2019년의 한 해의 모습이 벌써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결국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런 거대한 변화 그리고 어떤 시그널 이런 것들을 주간 전망내를 통해서 자주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업들이 가장 큰 해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위축됐습니다 물론 건설 투자도 같이 너무 많이 위축됐는데 5분기 연속 마이너스에서 6분기 7분기까지 그렇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한일무역전쟁을 어쩌면 굉장히 위험요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의 기회요소로 또 생각을 해서 어떻게 공급사슬을 굉장히 다변화하는 그리고 기술의존도를 몇 개국에 특별히 편향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그런 산업의 제조업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생각을 해서 잠깐의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해서 대응해나가고 그런 제조업의 르네센스를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토론이 12개 진행되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한참 여러 때 같으면 지금 이제 휴가 시즌이고 시장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소강상태를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정치 외교적인 변수 플러스 또 시기적으로나 또 시장 레벨로 보나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통화 정책들을 빅 이벤트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 포지션이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편안한 휴가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일본 이슈 그리고 이시비와 FMC 브렉시트까지도 한번 다뤄보고는 했습니다만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우리끼리 총질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은 좀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완곡하게 아니면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좀 단결된 총화된 하나 된 모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 편하게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cross 주장님 도망가십니까 하하하 휴가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하하하 아니 아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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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휴가리 일본으로 가시는거 아니go 아 우리도 하하 하하하하 가서 또 일하시는거 아니거 공개하고 하는거 아 다행히 가시고 이런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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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